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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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도 여행 3주차 거의 한 달 차도 안 돼 가는데 이 기차나 대중교통 이런 거 혼자 타본 적이 거의 손에 꿈댄 것 같아요. 오늘도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면서 기차를 타요. 감사합니다. 사람 보기 많은 걸까 나는? 이게 7-0? 오케이. 오케이. 아니. 과자랑 불카드 사주시고. 끝이겠다.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너한테 도와주세요. 당연히. 이제 영어는 다행이니까. 나 갈게요. 너는 다행이야. 어제 저녁 9시에 출발해서. 아침 7시에. 13시간? 14시간? 간다? 아, 아닌데. 아침 10시간? 나갈게요. 아침 10시간? 아침 10시간? 아침 10시간? 아침 10시간? 아침 10시간? 아침 10시간? 아, 저 리시시케치 도착했는데, 여기는 우버랑 올라가 안 잡힌 것 같거든요? 아, 저 릭샤하고 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비참게 이런 거 하긴 싫은데. 여기 어플에 45에서 57 나오니까 50으로 뒤라 보겠습니다 여기 바케이션네 얼마나? 400 400에 부르고 있네 뭐? 150 150? 네 얼마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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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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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 300 너! 300 너! 얼마나? 50 50 50 50? 응 이 애플리케이션은 50만원 50만원? 응 밖으로 좀 나가보니까 걸어서 걷다가 저기 아파서 택시 타지 뭐 돈이 아까운게 아니라 기분나빠 사람을 호구잡듯이 보는게 어디 기차역이나 버터에서 내리잖아 다 나한테 달려온다 일단 생긴게 외국인이니까 일단 호구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는거야 너무 기분나빠 본드레드? 아휴 사람을 아주 호구를 안아 호구잡힐 바는 차라리 걸어가겠어 아 저 호텔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이 동네는 올라라 우버가 안된다 그러네요 무슨 택시 번호? 그런것도 따로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리키샤 잡아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휴 씨 괜히 목이 부렸나? 기분 아프다고? 오케이 150으로 합의한다 로케이션 그리핀데 그리핀데 바이바이 안잡네 나 왜 안잡아? 잡으면 200불이라고 했는데 왜 나 안잡아? 뭐야 저거? 선거출마하시나? 1 1 1 나 진짜 이러다가 걸어가겠는데? 하이 진짜 미치겠네 나한테는 100불, 200불이 큰돈이 아니지만 쟤네한테는 큰돈이잖아요 근데 쟤네한테 큰돈은 외국인들이 일로 나한테 사겠지 너무 기분 나빠 야 시골 이런 시골이 더 쌀 것 같지만 절대 안그래요 오버 올라 택시 앞으로 아무것도 안되고 진짜 부르는게 값이야 이런데일수록 나 좀 데려갈 사람 두지 두지 입에? 두안 드레즈 네 두안 드레즈 두안 드레즈 아 어 두안 드레즈의 constante 아 진짜 affirm 아이구야 수원 드레즈의iking had anc해에 gang 저도 지금 어디지 ieß 캐시에 와있구요 오늘부터 리시키씨에서는 조금 헬피한 생활을 하려고요 건강한 거 먹으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저를 가꾸는 시간을 가지고서 다음 도시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저 오늘 8도시 할 거거든요 이러면 아무도 못 가볼겠지? 이러면 이제 아무도 못 가보러 랩핑하러 나오고요 숙소 근처에 있는 샵에 왔어요 여기서 모든 액티비티를 신청할 수 있어요 16키로 랩핑하는데 800루피 정도 냈고 800루피 면은 68에 48여서 13,000원 정도? 13,000원 짰고 잘 먹었을 때 5,000원 다 젖는구나 엉덩이 엉덩이 되어야되다 물을 뿌리시네 맨뒤에 앉아야겠다 맨뒤에 앉아야되 내가 조금 살렁살렁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지 않을까? 촬영 느낌하고 진정한 음성분이 많으니까 괜찮을거야 어디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나 해 패덜 커튼 패덜 커튼 잼 잼 잼 잼 잼 잼 잼 자 잼 아 핫 암 암 암 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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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오 마이갓! 오 마이갓! 겐지씨가 아래에 있어요 겐지씨가 아래에 있어요 겐지씨가 아래에 적혀 있는데 굿 찢어질 흐유 네 고향이 بال잘 지찢어진 고향이 저거 사람이 이러다가 정차연적으로 죽는구나, 진짜 너무 훼쳐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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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으로 시간이 무한정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하면서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원세컨 원 미니 원 미니 원 미니 그러면서 절대 안 나타납니다 다음 나왔어요 잘 오겠습니다 이...은 뭐지? 무같이 생겼네? 이거 치즈에요 이거 200루피면은 얼마야? 음 진짜 건강한 맛이다 맛있는데? 이거 당근 삶은 당근 있네? 왜 삶아셔대? 샐러드에 생양파가 서부에 먹고싶다 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깐 아니 습임 정도는 먹어도 돼 아 이 아래에 브라우니만 있거든요? 이 아래에 브라우니가 있는데 브라우니가 진짜 찐맛이에요 미쳤냐고? 왜 앞에서 저러고 있냐고 아 진짜 먹고 있는 거 미안하네 이거 먹고 있는 것도 이거 참 아이러니하다 나는 하고싶은 여행하면서 노는데 저 아이들은 저 포대기자루 들고 다니면서 돈 버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면서도 안타깝다 이런 현실이 난 이렇게 태어났고 쟤들은 저렇게 태어났고 쟤들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고 재밌는 거 즐길 줄 아는데 그렇다고 저 아이들에게 돈 주고 난 아이스크림 사주잖아요? 쟤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외국인은 돈이 많고 넉넉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너무 더워서 저기 뛰어들고 싶다 외국인만 보면 손 먼저 들이지네 돈 달라고 배 타고 건너가는 건가? 반대편 간으로? 뭔가 물이 깨끗해 보이는 듯 아닌 듯 너무 뜨거워 뜨겁다는 말밖에 못하네 뜨겁다는 말밖에 못하네 그래도 내려왔으니까 불이라도 한 번 만져볼까? 어우 차 어우 차 어우 뜨거워 아이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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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가 그레스 하러 왔고요 지각했어요 플라잉 요가 해보려고요 한국에서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한번 해보네 아이콘다 아이콘다 요가에 투자 힐링하는 그런 저의 바다도 괜찮나? 아이콘다 레깅스 괜찮나? 네 어떻게? 유라 아이콘다 어이콘다 여보세요 으응 인간해 괜찮아요 그래서 인도네 인도네 아이콘다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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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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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So that's.. you just need to write down your name, e-mail ID I just lean back, drop your hand Just drop your hand Oh my god You know what's up? What's up? Just push yourself out Just push yourself out No problem Just push yourself out There's no problem You need to hold yourself I can't do it, I can't do it And exhale, push yourself ou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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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put Yeah, you put, yeah, that's what you want Hold it, 10 seconds, hold it Ah, put it on your pillow Ah, put it on your pillow 6, 5, 10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hold it 10 seconds, hold it 9, 8, 7 10, 10, 10, 10 Push yourself out Hold it, 10 seconds Hold it, right Hold it 9, 8 7, 6 5, 6 5, 4 3, 4 5, 5, 5 5, 6 5, 6 5, 6 7, 8 7, 8 7, 8 8, 9 8, 9 8, 9 9, 10 9, 10 10 11 11 11 11 12 13 13 14 15 15 15 15